저 진짜데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제가 예전에 그 제덕이랑 같이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뭘 불러야 되느냐 둘이 막 고민을 하다가 에이저트와 잭스캐스가 이 노래를 부르면 대박이다. 어떤 노래요? 그 곡은 바로 신화의 으쌰으쌰. 짱나 여행사에서 이렇게 고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을 같이 하고 이런 거. 이거 짱나요? 그런 거 안 돼요? 에이 컴온 에비바디 워킹단 도시. 제이 두한 디리디리던 디리더. 한방중에 티저타고 가네. 어린 시절에 반성다 가네. 걸리 묵지 걸리 마라 없던 것 싶어. 나 이제 피곤해요. 이제 의심 도연이 더 안돼. 저분이 뭐 우리하고 물러리 가면 안 될까요? 아 아 좋아 이제. 으쌰 으쌰. 아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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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맞나 이거? 뭐 이런 건데? 이거 아니야? 으쌰 으쌰. 아 맞다 이거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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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뭐라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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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